뭐 뭔 말 했어? 방금 뭔가 남봉이 뭔 말까지 한 거 같은데? 김괜영 유튜브 댓글.. 댓글.. 댓글 읽었어 안 좋은 말이었어가지고 내 유튜브에.. 안 좋은 말인가? 내 유튜브에 리타 목소리 좋다고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다 차단했지 아니 그게 분탕친구를.. 분탕 쳐내야지 유리야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싹 다 차단했지 아니 그게 왜 분탕이야 근데? 아 분탕 쳐내야 돼 아니 영상이랑 관련이 없어 분탕이래 남봉이 남봉이 얘기해줘 남봉말이 존나 웃겼는데 아니 근데.. 영상이랑 관련 없는 말을 댓글 다는 거는 분탕이 맞아 뭔 개소리야 이씨 아 근데 리타가.. 리타가 없어? 아 나 있어 거기 리타가 있잖아 영상의 메인이 아니잖아 갈비찜 레시피라고 니가 돈 주고 알바 쓴건지 어떻게 알아 리타야 내가 목순잉이잖아 사실 영상도 안 보긴 했음 나 레지 리타야 아니 목소리 좋다고 칭찬받으면 낯간지럽잖아 선한게 맞아 그치 아니 난 기분 좋았는데 부끄럽지 리타 부끄러울까봐 넌 그런 가짜 칭찬을 좋아하고 싶냐? 맞아 난 입에 발린 사탕도 맛있어 리타 그래도 내가 리타 목소리 좋아요에 답글 안 달고 삭제했잖아 근데.. 그게 뭘 잘한거야 왜 나를 칭찬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막 삭제해? 리타야 근데 병먹금이 맞아 뭐라고? 병먹금이 맞다고 뭐라고 안 봐? 병먹금 하라고 말해 병먹금 먹이 주지 말래요 아이씨 장난이고 차단 안 했어 댓글 하나도 없던데 이새끼야 차단할게 있어야 차단한 아저씨 이 말 아 그런 댓글 자체가 없었어? 처음부터 불화했어? 어떻게 누가 지 지어서 하네? 하하하하 근데 다 다다더라였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육승대 승민씨 잘생겼나요? 레쉬브라우유 너무 짜더라 승민씨 예전에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 키 컸어 형님 검색 안 하잖아 누나꺼 보면 슬플 것 같아서 안 볼래 치킨 다이어트 이런거 검색했을 것 같아 나 존나 불쌍해 샐러드 샐러드 그 다음에 뭐 치킨 텐더 다이어트 허리 아플 때 스트레칭 하하하하 존나 모욕적이네 내가 라면 햄버거 먹고 20kg 빼기나 저탄고지 라면 햄버거 혹시 하나를 1주일 동안 먹었어? 하루에 그거 하나씩은 꼭 먹었어 나 햄버거 햄체면 씨 너네 햄체면 씨잖아 얼마든지 4개 먹었다 진짜 햄버거만큼 완전 식품이 없어 진짜 밥이랑 먹어 밥이랑 햄버거 아 그런거야 아니면 밥 한공이 갖고 와가지고 비벼 먹어 얘들아 자리에 쓰자잉 나만 왜 로그인 오류가 요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 죄송합니다 로그인 오류 빡세기나 그러죠 나도 안 들어가지 뭐니? 근데 핑맨씨 요즘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목소리 좀 좋아진 거 같아 밝아졌다고? 어 밝아졌어 약간 피곤해진 거 약간 좀 사라지는 느낌? 이 새끼 핑육수네 씨벌 고마워 약간 요즘 3주동안 고정 스케줄이 없었다 보니까 약간 그런게 좀 해결됐나 보다 형님 유튜브에 댓글 단 것도 악언인 거 같은데 씨발 고정 스케줄은 없었지만 저거 저거 악어임? 아니 그건 나 내 목소리 좋다고 달았다메 아 리타 내가 달아줄게 그냥 한 번 담배는 덮였을 거 같은데 리타 목소리 좋지 않나요? 어 나 달아줄게 리타 목소리 좋지 않나 지금 달아줄게 어때? 리타? 이 분 목소리 좀 물음표 안 붙이고 온전 붙이는 거 아님? 리타 5년 전 영상이 지금 달았다 찾아봐 어 내가 바로 떠 나 5년 전에 멤버였냐? 5년 전에 일단 5년 전에 5년 전에 잠깐 그 신발 받고 사라진 때 아니냐? 잠깐만 나 없잖아 리타 리타 찾으면 10만원 찾으면 10만원 아니야 5년 전 아닙니다 찾으면 10만원 너 너 신발 받고 튄거는 4년 전일걸? 어 그래? 아니 내가 나오는 영상은 맞아 이 새끼야? 리타 그 나갔을 때도 등장했잖아 근데 왔잖아 어 맞아 가끔 참을지 가끔 나오긴 했었다 맞아 그저 신발장 내가 7시에 와가지고 야 뭐하냐? 악어가 야 니 오늘 참여할래? 해서 했지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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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때 우리 통화번호 안 나갔지? 나 가끔 출몰했어 나 수심할 때나 우리 컨텐츠 비밀들 다 유포됐잖아 아 그래 온주 유출이 여기였네 리타 님 있어가지고 따로 카톡방 팠잖아 아 진짜요? 아니 카톡도 안 나갔네 생각해보니까 쏘 누나 기억해 기억하네 근데 리타 님 존네 착한게 가끔씩 핑맨형 센치해져서 카톡에 장문 글 남기면 리타님 밖에 타봐 attended 야 근데 머쌀 나 마이크가 왜 팝콘이 됐냐 나만 그런줄알았음 팝 deep 나만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은 밧붙 지금은 지금도 그래 너 어떤 수식이냐면 틱틱틱틱티티 sert 말해봐 계속 말해봐 계속 어? 아니면 네 마이크 이미 죽은 듯? 리타 4년전 영상에 달았거든 찾아봐 파워 부족임 파워 부족이라고요? 어? 지금 괜찮아 너 뭐 때문이냐? 흥연아 찾으면 원인이 뭐했어? 원인? 내가 그 게임 레이싱 휠을 연결해놨는데 얘가 전기를 존내먹나봐 전기 많이 먹어서 파워 부족이지 어 역시 너블이 약간 컴퓨터 고수인데 와 뭐야? 술이 기사 느낌이야? 10개 하는 애한테 11개 시키면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오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잖아 오 너블이 너블아 근데 너 왜 놀이터 서버 갑자기 안 들어왔냐? 많은 사정이 있었어요 템 털렸어 아 뭐 템 털린 거는 뭐 괜찮은데 뭔 일이 있었냐? 안 들어왔대 너블이 형 너블이의 뭔 근연이여 근연? 근연? 근연이었어? 왜 뭐 아우 독한 년 이걸 핑맨이 박리타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었네 4년 전에 아니 어깨 찾음 근데 와 이걸 어떻게 찾음? 우와 바로 찾지 와 이거 뭐야? 야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? 어깨 찾음? 핑맨 리타 핑리 핑맨님이 고정함 리타 목소리 좋지 않나요? 디젤의 이 10세야 으흐흑 으흑 이러니까 니 어? 육수디 댓글 안다는 거야 야 10만원 줘라 신세 야가 나오잖아 아니 10만원 준대해서 10만원 좋아 그러고 맞아 저런 댓글에 하큐 뿅뿅뿅 이런 거 달아줘야지 이걸 찬네 뭐 써야 너 진짜 해 줘 그거? 스스도한테? 난 난 내가 여자였으면 했지 매달 10만원 보냈다 어디로 보냈어? 바카오 아싸 아 형제님 그 여유가 되시면 저도 좀 어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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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샷으로 맨날 누나 확인하기 전에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어이 컷컷 11개가 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10만원 보냈다 이러고 그 시에 이걸로 3 에 별자네 빙의 뇽 나오지지 너무 비슷한 거 있었는데 가짜 기프티콘 보냈적 있었는데 예전에 그거 많았지 안찍혀가지고 리타 욕 치지 말고 맞아 욕좀 줄이자 나 욕좀 줄여든 듯 이제 나도 욕을 안해 중력형은 욕이 늘었던데 만회하던데 리타 중력이 욕을 늘어서 왔어 걔는 와서 그 서버에서 부르면은 아 시발 뭐 시발 이러던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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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욕은 좀 줄여야 돼 우리 줄이자는 형 없을 때 얘기했어 앞으로 욕할 때 좀 욕은 해도 되는데 그 욕이 너무 횟수가 잦아 너무 천만에서 백판정도 줄여야 돼 욕 아예 어떻게 줄였음 나 약간 이해 안됨 으 으 으 으 극단적으로 줄였어 욕을 하면 사과를 냈어 방송에서 우리 욕 한마디도 안 했지 않나 좀 줄이 줄이자 맞아 욕하면 사과했지 줄이면 되지 이제 사과 하자 욕하면 애가 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면 욕을 할 수 있는 거임 시발 미안 어 그치 그 정도면 티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 스택 미리 쌓아놔도 됨 난 방송에서가 줄인건디 발 transcript 4 모드 으 으 으 띡 으 으 으 으 으 으 으